기아 스포티지 4세대 디젤 2.0 2WD 프레스티지 모델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요 기아 스포티지 4세대 디젤 2.0 2WD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2017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6만 7천 키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하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루프렉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넷도 한번 볼게요 본넷도 보시면 깔끔하고요 범퍼 쪽도 보겠습니다 범퍼 쪽 봤을 때 헤드램프 양쪽 다 깨짐 없었고요 깔끔합니다 운전석 앞쪽 킬 볼게요 킬 보시면 림프 쪽 살짝 생활기수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90으로 6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살짝 부팬 토치 있는 거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 쪽도 볼게요 도어 쪽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킬 보겠습니다 킬 컨디션 좋은 거 확인했고요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40으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네 뒤에도 볼게요 뒤에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이 상태 좋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깔끔하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폴딩해서 공간 더 넓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석 측면도 볼게요 먼저 2열 뒤쪽 킬 보겠습니다 킬 보시면 림프 쪽에 살짝씩 생활기수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볼게요 도어 쪽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합니다 사이드 미러도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네 휠 컨디션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6만 7천 4백 키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핸들 볼게요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보겠습니다 ECM 문 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밑에 센터피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었을 때 후반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핸들 오른편에 보시면 스타트 버튼 있고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 운전석과 보조석에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이 있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이 있고요 운전석에서는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도 쭉 보시면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요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요 오토 스탑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로 가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먼저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도 한번 볼게요 시트 보시면은 손상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보시면 2열에서도 커플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 룸 내부 볼게요 내부 봤을 때 노유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교기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교기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도 보도록 할게요 언더커브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에서 봤을 때 노유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모델은요 기아 스포티지 4세대 디젤 2.0 2WD 프레스티지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량 주행거리 대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